있겠네? 오케이 아직 안 왔네 떠나겠습니다. 오늘은 비에 구하기로 했구요 어 여기 됐다 바로 줬어야 했는데 쏘리 어 잘가 으응 저거 누가 주셨는데요? 오케이 저거 누가 줬는데요? 오케이 구할 셈입니다 자 못했구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얘는 뭐가 되죠? 플레이트 플레이트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플레이트면 얘는 뭐가 되죠? 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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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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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에이 에이 permission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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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E가 내는 3가지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A가 됐죠. 내 이름을 불러준거 아니죠. 얘는 슬레드. OK. 얘는 뭐가 되나요? 블랙.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가 된거고? A가 내는 4가지 소리 중에서 첫번째 대표 소리 A가 됐죠. A가 된게 아니죠. 이름을 불러준거 아니죠. OK. 얘는 뭐가 된다? 클라우드. 그렇죠. 그러면 OU가 무슨 소리 낼 수 있다? 아우. O가 내는 4가지 소리. O, O, A, O. U가 내는 3가지 소리. U, U, O. 중에 합쳐서 아우 됐죠. 클라우드 됐죠. 클라우드. OK. 얘는 뭐가 될까요? 블루. 그러면 U, E가 무슨 소리 된거죠? U가 된거죠. U가 내는 3가지 소리.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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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V, U가 된거죠. OK.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슬라이드. OK. 그러면 얘는 뭐가 된거고? 아이드. 아이가 내는 3가지 소리.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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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글루. 그러면 유, E가 무슨 소리 된건가요? 우. U가 내는 3가지 소리. 중에 유, 우, 어가 됐죠. 그, 흐 붙이니까 글루. кл. OK. 얘는 뭐가 될까요? 클라크. 클라크. OK.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된거고? 아크. 아크. CK는? 크. O가 내는 내가의 소리. 오, 오, 아, 어. O, 오, 아. 어. 크, 락.클락. 클라크. 클라크. OK. 얘는 뭐가 되고? 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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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O라고 해도 되고 힘 빠졌다 O라고 봐도 돼요 글러브 자 V가 내는 소리는 이게 아니고 이거죠 V가 아니고 V죠 V 소리 내는 녀석은 누구다? B죠 오케이 글러브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다음 할 거는 자 근데